네 안녕하세요. 와이프 도지라는 알트코인이 7월에 런칭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게 도지 코인의 와이프다 이러면서 나온 코인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와이프 도지가 뭐냐. 도지 코인의 밈 코인인데 이게 하루에 3000% 가격이 상승을 했어요. 그래서 화제가 지금 되고 있는 코인입니다. 그래서 이게 7월에 런칭이 됐는데 크립토커러시 와이프 도지라는 이름으로 런칭이 됐는데 이게 도지 코인의 와이프다 이런 식으로 지금 이렇게 나왔다는 거죠. 근데 베이스컬리 이거는 이제 클론이다. 그러니까 도지 코인의 클론이고 이게 이제 사람들이 굉장히 재밌어하고 그리고 일론 머스크가 또 여기다가 라이크를 또 눌러가지고 여기 이제 하루 만에 마켓 캡틀라이저. 그렇죠. 이게 거의 3000%가 이제 성장 갑자기 상승하는 그런 거를 보여줬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8월 31일 날 와이프 도지가 2.32밀리언 달러 마켓 캡틀라이저을 달성을 했는데 이게 이제 3천 한 300% 정도 이제 커진 거죠. 원래는 한 6만 8천 정도 6만 8천 정도 정도 됐었는데 이게 이제 굉장히 많이 올라갔죠. 근데 이제 이 와이프 오브 도지 코인이 이제 결국에는 이제 그 목요일쯤 돼서 그러니까 9월 2일쯤 돼서 더 이상 이제 이게 유지를 못하고 떨어져서 떨어져가지고 이제 지금 현재는 이제 30만불 정도 됐다. 마켓 캡이. 그래서 이제 6만 8천에서 30만불 됐으니까 거의 4,5배 올라간 거니까 굉장히 이제 어쨌든 간에. 그렇죠. 뭐 실패라고 보기엔 참 어렵죠. 그렇죠. 그래서 이 크리에이터 이게 와이프 도지의 크리에이터들이 이제 이거는 이렇게 원 와이프 도지는 원도지 코인이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패깅이 돼 있다.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이제 일종의 이제 그 이 원 도지 코인의 스테이블 코인 형태로 이제 이런 식으로 디자인을 했다는 거죠. 여기 4,5도 뭐 이제 뭐 이렇게 코멘트 달기도 하고 트위터에. 그래서 게다가 또 이제 여기서는 이 와이프 도지를 만든 이 그룹에서는 또 이제 5% 정도를 5% 정도의 와이프 도지를 일론 머스크를 위해서 리저브를 해놨다. 또 이제 이런 식으로 좀 이렇게 나중에 필요하면 써라 일론 머스크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했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음 밈 오브 더 밈이다. 예. 그래서 뭐 일론 머스크 인도스먼트도 있었고. 그렇죠. 예. 이게 이제 팬케이크 스왑에 리스팅이 돼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이제 데크스, 디센트럴 라이즈 익체인지죠. 그렇죠. 그렇죠. 팬케이크 스왑에 이제 이렇게 리스팅을 해 가지고 뭐 나름대로 이제 뭐 성공을 한 이제 일론 머스크의 인정을 받았으니까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게 사야 되냐 와이프 도지. 사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렇죠. 예. 근데 이제 뭐 당연히 전문가들은 이런 얼트코인 뭐 이런 것들 되게 사기가 많기 때문에 조심해야 된다. 업앤다운이 심하다. 잘 보고 결정해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뭐 얘기했다는 거죠. 예. 그래서 와이프 도지라는 게 이제 이번 주에 아 7월 말에 나와서 이제 가격 상승이 굉장히 컸다. 그리고 일론 머스크가 또 이제 몇 시간 전에 또 뭐 타임 이즈 디 얼티밋 커런시 뭐 이런 또 이 트윗을 하나 올렸어요. 이게 뭔가 어? 어? 뭔가 또 도지코인을 암시하는 듯하니까 뭐 맨 월레스다든지 뭐 이런 사람들이 아 도지코인이 뭐 얼티밋 커런시 아니냐.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또 이제 그쵸? 뭐 했고. 그리고 이제 도지코인 업데이트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8월 21일 날 이제 도지코인 1.14.4가 이제 릴리즈가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좀 더 뭐 빠르지. fee 좀 작게 하고 뭐 노이즈 없게 하고 뭐 이제 빠르고 뭐 이런 형태로 했는데. 여기 이제 일론 머스크가 일론 머스크가 또 이제 이렇게 코멘트를 달았죠. 굉장히 좋은 프로그레스고 인포메이션 띄어리를 커런시에 어플라이를 했다. 그래서 이제 어 로우어 fee. 그쵸? 리듀스 노이즈 앤 패스터 앤 모어 컨시스텐 싱타임. 싱타임 항상 이슈가 되잖아요. 그쵸? 우리 비코인 같은 데서도. 그쵸? 이런 것도 빨리빨리 할 수 있게 이렇게 됐고. 이게 레이턴씔나 지터를 이제 개선했다. 그쵸? 속도를 올리고 좀 더 안정적으로 이렇게 했다는 거죠. fee를 낮추고. 그쵸? 그게 이제 이번에 도지코인 업데이트였다. 그 얘기 한 거고. 그쵸? 여기 이제 시베토시 나카모토라는 분은 이제 이분은 이제 막 빌리 맥커스. 빌리 맥커스. 도지코인 파운더예요. 그래서 이제 뭐 저번에 이제 도지코인 파운더가 이제 실망해서 나갔다 다시 이제 도지코인 그룹에 들어왔잖아요. 그쵸? 근데 이분이 이제 nft 하고 도지코인의 어떤 연관관계를 좀 많이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도지코인이 사용될 수 있는 아주 좋은 장소가 nft인 것 같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그 이 아무래도 이제 그 비탈릭이라든지 이런 사람들도 뭔가 좀 이렇게 nft나 이런 데는 좀 뭔가 이렇게 브랜딩이 잘 된 그런 코인이 필요했을 때 하잖아요. 그쵸? 그쪽에서 많이 좀 보고 있는 것 같고 마찬가지로 이제 빌리 맥커스도 이제 이런 밈을 하나 올리면서 뭔가를 암시하는 듯한 느낌을 줬는데 아 지금 현재 nft의 상황은 이제 그냥 그 i make a rock jpg 그니까 jpg 그쵸? 이렇게 그래서 아 이렇게 이제 jpg 정도 이렇게 뭐 그 그니까 그런 디지털 아트 정도 이제 이렇게 nft를 써가지고 뭐 트레이드 하거나 아니면은 뭐 소유권을 이렇게 하거나 하는 뭐 그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제 nft의 포텐셜 사실은 identity management, fixed copyright, fixed DRM, ticketing, metaverse, 웹 3.0 그러니까 이게 이제 메타버스에서 당연히 이제 이런 것도 굉장히 활용을 됐어요. 이게 도지코인이 아무래도 활용되기 훨씬 쉽겠죠. 메타버스 같은 데서는. 그쵸? 그리고 뭐 이제 identity management, 오너십이나 이런 거에 대한 좀 더 정밀한 그런 것들이 들어가고 copyright 사용했을 때 이제 뭐 여러가지 그쵸? 과금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 여러가지들이 되게 많다는 거죠. nft 관련된 포텐셜은. 여기에 이제 도지코인이 이제 크게 활용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어떤 그런 기대를 지금 하는 것 같아요. 그쪽으로 방향을 이렇게 맞춰가는 게 아닐까 싶기도 하고. 또 비탈릭이 또 이제 그 이 어 도지코인 관련된 코멘트를 또 했어요. 그래서 여기 이제 쥬쓰라는 분이 야 이게 이더리움과 도지코인의 코퍼레이션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 이렇게 질문을 했더니 비탈릭이 자기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제 좀 이더리움 코드를 좀 써가지고 도지코인도 이제 그 POS 그쵸? 그 proof of stake로 이제 정기를 조금 쓰고 이제 좀 여러가지 효율적인 그 proof of stake로 좀 변화를 했으면 좋겠다. 그게 개인적인 생각이고. 근데 이제 자기가 생각하기에는 자기가 보기에는 이제 그 이 매년 그 이 5빌리언 코인을 계속 이슈를 하잖아요. 요거는 이제 캔슬 안 했으면 좋겠다. 사실은. 요건 계속 갔으면 좋겠고. 대신 이제 이렇게 나오는 이런 5빌리언이 나오는 요 머니들을 가지고 이제 그 Decentralized Autonomous Organization. 뭐 그러니까 DAO라고 하잖아요. DAO 형태로 해가지고 펀드를 만들어서 이거를 이제 좋은 일을 썼으면 좋겠다. 이게 이제 도지코인의 그 넌그리디한 그런 어떤 그런 것들을 이제 이렇게 그 이 뭔가 이 철학을 이어갈 수 있는 어떤 그런 게 진짜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두 가지를 볼 수 있는데 이제 5빌리언 퍼 이어 애니어 POW 이슈원스. 그쵸? 일단 이제 5빌리언씩의 매년 이슈를 한다는 거. 그쵸? 그리고 이제 그 DAO. 그쵸? DAO 형태로 이제 펀드를 했으면 좋겠다. 이거 두 가지를 했는데 일단은 이제 두 가지를 얘기를 했는데 일단은 5빌리언 그 이 비코인 이슈원스는 사실은 이걸 많은 분들이 이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게 이게 이제 무한대로 발행되는 코인 아니냐. 다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일단은 기본적으로는 이제 여기 어떻게 된 거냐. 그러니까 잭슨 팔머가 도지코인의 그 소프트웨어 소프트웨어 파운더 중에 소프트웨어 쪽을 맡았던 사람이잖아요. 그쵸? 잭슨 팔머가 이제 아 이제 그 도지코인의 이제 이제 글을 올린 거죠. 그래서 야 도지코인은 이제 계속 발행한다. 그쵸? 막 여러 가지 그 커뮤니티에 있는 사람들이 막 난리가 났겠죠. 다들 막 지금 도지코인 아니 코인 알트코인들 다들 이렇게 수량을 제한해서 밸류를 올리는데 이제 it's going to be worthless 이렇게 막 얘기를 하는 거죠. 막 화났고 화나고 막 이제 뭐 이런 식으로 막 반응이 있었는데 그때는 이제 이게 2014년 때 기사예요. 그래서 이제 근데 이제 당시에 이제 이코노미스트들은 이제 이제 이런 디시전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되게 좋을 수 있다. 이렇게 봤대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어떤 그런 이상한 그런 알트코인 그렇죠? 투자만 사람들이 이제 홀드해서 투자만 하려는 그런 알트코인 같은 걸 벗어나서 이제 지속적으로 이제 이렇게 시장의 유동성을 공급을 해주면서 사람들이 점점 비즈니스로 쓸 수 있게 이렇게 이제 될 수 있다. 이제 뭐 썸 이코노미스트도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요게 이제 그래서 말씀드렸지만 사실은 이게 무한대로 발행되지만 발행되는 개수의 제한이 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이제 일정 수준의 인플레이션을 이제 유지를 할 거라는 거죠. 뭐 한 지금 현재 4,5%고 나중에 계속 이슈가 되면 3,4% 정도 떨어진대. 계속 떨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식으로 되기 때문에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막 그런 뭐 이 도지코인의 밸류가 흔들리는 어떤 뭐 그런 그런 정도의 그런 막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발생되는 어떤 그런 커런시 같은 그런 건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일반 커런시랑 오히려 비슷하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DAO라는 게 사실은 이걸 좀 사실 저희가 조금 컨셉을 좀 이해를 좀 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그 일단은 그 그러니까 어떤 컨셉이냐면은 일단은 이제 이게 이제 탑다운 오히려 이런 식으로 이제 돼 있는 거죠. 그래서 그래서 CEO 뭐 이렇게 이게 현재 회사잖아요. 그렇죠? 뭔가 모든 오히려 회사라든지 넌 프로필이라든지 뭐 어디든 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뭔가 탑에 탑 매니지먼트가 있고 그 다음에 미들 매니지먼트가 있고 그 또 그 다음에 이제 로우 매니지먼트가 있고 넌 매니지먼트가 있고 그 아래 또 이제 로우에서 넌. 이렇게 이렇게 하이라키가 있어서 위에서 얘기인데도 쫙쫙쫙 이렇게 뭔가 전달해서 내려오면 요 밑에 있을 게 움직이는 그런 구조인데 이게 이제 원 리걸 엔터티. 그렇죠? 하나의 어떤 리걸 엔터티. 회사 같은 그런 법인이 있는 거고 그 아래 이제 인플로이먼트 컨트랙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사람들이 이제 모여가지고 일을 하는 거죠. 여기에 따라서. 이제 디센셜 라이즈 오토넘스 오토넘스 오토넘지에이션은 이거를 이제 그 이런 식으로 디시비티드 네트워크 오토넘스 스테이크 홀더였으니까 투자자는 투자자가 따로 있어요. 투자자가 따로 있어서 이 사람들이 이제 이 디센셜 라이즈 오토넘스 오토넘지에이션을 셋업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스테이크에 따라서 이 오토넘스 오토넘스의 방향을 투표로.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해서 연관 쉐어올드 미팅 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실시간으로 이제 그런 식으로 투표를 해가지고 의사결정을 하는 거고 그리고 또 이제 이런 그 디벨로퍼들이라든지 뭔가 일하는 사람들을 채용을 하고 그렇죠? 그거에 대한 이제 그 페이먼. 그렇죠? 페이먼. 그 사람들한테 워크에 대한 워크스콥을 주고 그 사람들이 일을 해서 거기에 대한 임금을 받아갈 수 있게 임금이 늘어나는 거라든지 아니면 채용할 때의 임금 이런 것들이 이미 다 여기 안에 셋업이 다 돼서 돌아가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대한 의사결정들은 여기에 기본적으로 투자를 하는 셰어홀더들 셰어홀더들이 스테이크홀더들이 결정을 하는 거죠. 투표로.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셋업이 되면 계속 돌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정부가 이런데서 회사 잘못했을 때 정부 기관에서 회사 닫는 건 쉽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거는 지금 마치 크리프터커런스와 같이 계속 돌아가는 거예요. 요새 다 솔직히 오피스 가서 일하고 모여서 일할 필요가 없잖아요. 다 줌으로 일하면 되고 다 각자 집에서 일하고 지금 벌써 몇 년째 2년째 지금 지금 집에서 일하고 있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구조가 성립이 되는 거예요. 이런 구조의 어떤 회사가 그러니까 이제 프리랜서로 모든 사람들이 다 프리랜서로 이런 어떤 디스튜뷰티드 네트워크 오브 오토넘스 스테이크홀더즈가 만든 디센트럴 라이즈 오토넘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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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토넘제이션에서 일을 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대단한 이런 식으로 이제 뭐 약간 그런 걸 만들어서 도지코인도 이제 좀 이런 형태에서 쓸 수 있게 요 안에서 그래서 이제 뭔가 좋은 일에 넌 프로필 오토넘스 오토넘스 이런 식으로 한번 만들어라 좋은 테스트가 되겠죠. 좋은 테스트 배드가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거예요. 이 DAO 이코시스템이라는 이코시스템을 보면 일단은 이제 뭐 별게 다 여기 이제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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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니수학 그렇죠? 그리고 뭐 기타 이제 요새 다 얘기가 되고 있는 모든 것들이 뭐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같이 이렇게 일하고 이러는 게 없어요. 지금 이더리움도 지금 사실 그런 거고 다 지금 어디 사사 바방이 흩어져가지고 지금 뭐 각자 컨트리뷰션 하면서 일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보상이나 이런 것들은 다 지금 크리프터 컨셉으로 받으면서 이제 월급을 받는 거죠. 그렇죠? 그런 식으로 지금 일하고 있는 게 이미 지금 엄청 진행되고 있고 여기 좀 재미있는 게 이제 스테이 캐피털이라는 게 있어서 이건 또 뭔가 99에서 들어가 봤는데 스테이 캐피털이라는 걸 이제 예를 하나 들어보면 그렇죠? 이게 이제 your home of decentralized finance 이게 이제 이 회사의 모토인 거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 스테이킹을 통해 가지고 요새 이제 다 이제 이 크리프터 컨셉 관련된 이제 뭐 이더리움도 그렇고 이제 그러니까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proof of stake 이런 걸로 바뀌고 있잖아요. 그렇죠? 특히 디파이나 뭐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로 다 이제 그렇죠? 뭔가 이 크리프터 컨셉을 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뭘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것들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거를 해주는 데에요. tier 3 infrastructure piece of mind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이런 스테이킹 할 때 이제 누가 해커가 들어가 가지고 해킹해서 돈 가져가고 이런 게 많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형태로 이제 스테이 캐피털 dedicated servers를 이런 식으로 이제 이렇게 tier 3 플러스 인프라스트로 이제 형태로 이제 보관을 한다는 거죠. 안전하게. 안전하다. 우리 써라. 그러니까 이제 뭐 아마존 웹 서비스를 하는데 BSO 뭐 구구 뭐 클라우드 플랫폼 이런 곳 이런 데 이런 데 서버를 이제 dedicated 서버를 쓰는 거죠. 여기서.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디지털 에셋을 여기다가 스테이크 해서 이제 돈을 벌어라. 이제 그런 그런 내용인 거죠. 그러니까 뭐 어 근데 이제 여기서는 이제 자기네들이 운영은 안 하고 우리가 이제 커스터디언 서비스는 안 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딱 진짜로 피지컬하게 안전하게 보관만 해주는 걸로 하고 네가 다 풀리 컨트롤을 다 할 수 있다.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해서 서비스를 하는 뭐 하다가 나중에 자기네들이 이제 또 뭐 뭐 펀드를 마련해서 돌릴 수도 있겠죠. 커스터디언 서비스를 할 수도 있고. 그렇죠? 스테이 캐피털이라는 이런 어떤 그런 그 다오 그 저 그 D.A.O. 그렇죠? 이런 이런 생태계에 있는 또 이제 새 나온 어떤 그런 어떤 비즈니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런 게 이제 왜 또 이슈가 되냐면은 싱가포르이 이제 바이낸스가 이제 싱가포르에서 이제 장착을 할 수 있게 정착을 할 수 있게 도와준다. 뭐 이제 싱가포르로 간다. 뭐 막 그랬는데 아니나 다를까 바로 또 뉴스가 나. 싱가포르에서 이제 그 모니터링 오토리티에서. 그렇죠? 이게 이제 싱가포르의 중앙은행 격이에요. 여기서 야 이거는 로컬 레귤레이션 브릿지 하고 있다. 지금 바이낸스. 얘는 지금 좀 워닝 리스트에 좀 올려야겠다. 그래서 커스터머한테 이제 인베스터 얼러 리스트에 이제 바이낸스를 올려서 얘는 좀 위험하다. 보세요. 이렇게 올려 떼는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이상하다 했어요. 이상하다 했어. 그래서 익스체인지는 이게 지금 헤드코터가 없는데 바이낸스는. 근데 이제 그 창펭자오. 그렇죠? 이분이 지금 이제 CEO잖아요. 그렇죠? 이분이 지금 싱가포르에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싱가포르에 이제 있어서 거기가 실질적으로 헤드코터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그 그 MAS. 그렇죠? MAS가 이제 모니터링 오토리티의 싱가포르. 그렇죠? 거기서는 바이낸스 지금 현재 그쪽에서 이제 자기네 지금 비즈니스를 하겠다 해가지고 그 라이센스를 신청을 했는데 비즈니스 라이센스를. 그렇죠? 킵터커런스 비즈니스 라이센스를 신청했는데 지금 이제 우리가 지금 현재 리뷰 중이다. 아직 결론이 안 났는데 지금 몇 가지 좀 브릿지 되는 게 있다. 이걸 해결하고 이제 해결하면 라이센스 주겠다. 뭐 이런 내용이었죠. 그렇죠? 그래서 그쪽 로컬 레귤레이션이나 이제 이런 데서는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고 있고 브릿지가 있다고 얘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이미 이제 UK 쪽에서는 이제 영국에서는 이제 이거 우리가 사실 그 이 관련 감독기관이 지금 프로폴리 슈퍼바이징 지금 할 수 없다. 바이낸스는 슈퍼바이징 할 수가 없다. 솔직히 그렇게 지금 결론을 내렸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실질적으로 비즈니스가 지금 그레이 에어에서 돌아가고 있는데 마찬가지로 싱가포르에서도 이제 굉장히 이제 그런 분위기가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 이제 싱가포르에 이제 정착을 하기 위해서 이제 리차드 탱이라는 분도 이제 CEO를 안 치고 그렇죠? CEO. 바이낸스 싱가포르에 CEO를 안 치고 이분이 이제 그 모니터링 어서리티에 이제 그 과거에 이제 이랬었고 이제 그리고 이제 아부다비 아부다비 그룹 그러니까 아부다비에서 이제 그런 어떤 그 파이낸셜 서비스 레귤러토리 어서리티의 CEO였다. 그렇죠? 과거 어떤 CEO 뭐 이런 레귤레이션이 아주 그냥 특화된 분을 채용까지 해가지고 해놨는데 지금 어쨌든 간에 이제 이게 쉽지가 않은 거죠. 그렇죠? 뭐 쉽게 확 되는 게 아닌 거죠. 그래서 뭐 바이낸스의 그 싱가포르 엔터티는 바이낸스 에이셔 서비스라는 회사인데 이게 이제 현재 지금 라이센스를 신청한 상태고 현재 언더 리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어쨌든 간에 몇 가지 리커먼트가 있고 뭐 페이먼트 서비스 액트라는 것도 있고 뭐 하여튼 뭐 여러 가지 쉽지가 않겠죠. 바이낸스에서는 뭐 노 다이렉트 임팩트다. 아직까지 뭐 여러 가지 뭐 항상 문제 없다. 아직 아직까지 문제 없어. 사실 뭐 크리프트코너스를 몇 년 뭐 아주 장기적으로 가지고 계시는 분이 없으니까 사실은 뭐 이번에 잘 넘어가서 한 1년 정도 문제 없다. 그러면 다들 뭐 해피하니까. 그런 분위기니까. 이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분위기는 이렇고 이런 게 되면 될수록 이 그 그 이 DAO 그렇죠? DAO 커뮤니티가 커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 DAO 커뮤니티는 사라지지는 않을 것 같고 그렇죠? 없어지기가 어렵겠죠. 기본적으로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점점 가지 않나 싶어요. 이런 것들은 점점 이제 아무래도 이제 가버먼 크랙다운들이 되고 결국엔 가버먼이 터치할 수 없는 없는 데까지 가야 이게 이제 이렇게 되면 이제 일반 사람들 예상으로 뭘 하겠죠? 너희들 이거 하지 마라. 뭐 이런 식으로 그렇죠? 그 정도까지 이제 가게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네요. 오늘도 또 하여튼 재밌는 뉴스 있어서 또 말씀드렸고 또 다른 뉴스 있으면 바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